가상 컴퓨터가 배포되는 동안 저희는 Azure Database for MySQL을 다시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의 반작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Azure Database for MySQL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Azure Database for MySQL 화면이 뜨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실제 Azure Database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zure Database for MySQL 옵션은 단일 서버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단일 서버라는 옵션이 서버 한 대가 배포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말이 번역이 단일 서버라고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 단일 서버를 배포하셔도 여러분들은 SLA를 99.99%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SLA의 99.99%면 한 달 내에 4분 이상 장애가 나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 이 SQL 서버가 이중화 이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내부에서는 실제로 이중화 이상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이중화 되어 있는 리소스 중에 한 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QL 서버를 한 대를 배포하시는 거지 이 서버가 내부적으로는 이중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MySQL 서버 만들기 창이 뜨면 리소스 그룹은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든 리소스 그룹을 선택해 주시고요. 서버 이름은 문세준 MySQL 아무렇게나 쓰시면 됩니다. 데이터 언본은 저희가 어디서 가져올 건 없죠. 그래서 없음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위치는 지금 한국 중부에다가 가상 컴퓨터를 배포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국 중부에다가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중부에다가 배포를 할 거고요. 버전은 5.7, 5.6, 8.0도 지원하네요. 8.0까지 있는데 저는 5.7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스토리지는 여러분들께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서버 구성에 클릭해서 보시면 기본, 범용, 메모리 추적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코어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량, 백업 보정 기간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CPU는 이렇게 있는데 메모리를 구성하는 게 어디도 안 보이실 거예요. 범용에도 메모리가 안 보이죠. 메모리는 기본에서는 1코어당 2기가의 용량을 주고요. 범용에서는 1코어당 5기가의 용량을 주고 메모리 추적화에서는 1코어당 10기가의 용량을 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범용을 쓰게 될 것 같고요. 범용을 2코어, 제일 낮은 게 2코어예요. 2코어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는 100기, 100기가바이트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월 사용비용이 한 21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이중마다에 있어서 21만 원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관리자 이름은 제 이름을 쓸 거고요. 암호는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써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패스워드를 만들 때 여러분들께서도 암호화가 좀 많이 돼 있는 찾기 힘든 패스워드를 구성해 주는 게 좋고요. 클릭해 보시면 8자에서 128자 이상 내에 있는 문자를 쓸 수 있고 대소문자, 대소문자, 숫자, 문자가 섞여 있는 패스워드를 포함한 패스워드를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설정에 가보시면 데이터 암호화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돼 있다고 써 있죠. 기본적으로 서비스 관련 키를 가지고서 암호화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인프라 이중 암호화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암호화 돼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키로 한 번 더 암호화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저에다 데이터를 저장하실 때는 무조건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 돼서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태그 태그는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태그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달았던 모든 태그들을 다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아주고 검토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 거다라는 것들을 한 번 쭉 오버에프에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MySQL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은 실제로 배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1분 이내면 MySQL을 배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배포가 완료됐습니다. MySQL 한번 들어서 볼게요. MySQL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워드프레스에 MySQL을 연결해 주셔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하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SQL 서버 이름 메모해 주시고요. 그리고 로그인 서버 이름, 제가 김세춘하고 있는데 뒤에 뭐가 붙죠. 그래서 이거까지 전부 다 복사해서 넣어주시고요.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로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서버 아이디 패스워드를 메모해 주시고요. 네, 한번 MySQL 옵션 잠깐 볼까요? 연결 옵션을 클릭해 보시면 뭐 퍼블릭에서 쓰는 당연히 거부되어 있고 방화벽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연결 문자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실 때 이 연결 문자를 가져다가 그대로 붙여놓고 이런 것들만 이렇게 바꿔서 써주시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MySQL은 이제 실제 여러분들께서 운영체제를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MySQL의 옵션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여기에 이렇게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은 바로바로 제공해지는 거고 스태틱은 재부팅을 한번 해주셔야 적용이 되는 옵션들입니다. 복제 클릭해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곳에다 복제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복제권을 추가하셔서 여러분들의 MySQL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제 복제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가상 컴퓨터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컴퓨터 접속할 때는 이제 저희가 리소스 그룹부터 탐색해 갈 거고요. 리소스 그룹에서 김세준 WP에서 여러분들이 가상 컴퓨터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속하시려면 공인 IP로 접속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인 IP를 복제해 주시고 터미널 창을 열어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SSH 키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SSH 키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확인해 주시고 SSH라는 명령을 소용해서 접속을 해봅니다. 아이디는 김세준이었고요. IP를 넣어서 연결해 보시면 이렇게 서버에 접속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십니다. 제가 실제로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해놨다고 했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바 밑에 www 밑에 HTML이라는 폴더 내에다가 설치를 해놨고요. 여기에 수도 나노 명령을 사용해서 awpi-config.php 파일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수정할 때 밑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는 WordPress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사용자 이름은 유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네임이 아니고 아까 저희가 복사해놓은 계정으로 붙여넣어 줍니다.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제가 패스워드를 이렇게 썼었고요. 그리고 서버 이름은 로컬호스트가 아니고 김세준 mysql.mysql.database.exe.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WordPress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MySQL 명령을 써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ysql 서버에 접속해 주시고 사용자 이름은 김세준 at 김세준 sql이고요.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로 쳐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연결이 왜 안 될까요? 연결은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아요. 실제 저희가 MySQL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MySQL의 연결 보안을 보시면 지금 public access가 아니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지금 이 MySQL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MySQL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인 IP를 사용해서 퍼블릭하게 접근하는 것과 그리고 엔드포인트나 프라이벨 링 같은 걸 사용해서 사설 네트워크 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에밀레이션을 해주는 건데 퍼블릭 IP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잖아요. SQL을. 그래서 여기서는 네트워크를 추가해서 특정 서브넷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엔드포인트를 추가해서 데이터베이 접근하겠다라는 걸로 그림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규칙을 추가해 볼게요. 기존 가사 네트워크 규칙 추가 중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름은 음세준 커넥으로 만들어주고요. 구독은 아까 저희가 만든 구독을 선택해 주시고 가사 네트워크는 만들어져 있는 가사 네트워크를 선택해 줍니다. 저희는 서브넷 1에다가 만들었으니까 서브넷 1을 선택해 주시고요. 밑에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사 네트워크에 와서 엔드포인트 설정을 다시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사용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가사 네트워크는 알아서 선택해 주요. 이 엔드포인트 설정을 자동으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서브넷 1에다가 설정을 하면 이제 서브넷 1에다가 Azure Database for YSQL 연결할 때 엔드포인트라는 설정을 이용해서 사설로 연결할 수 있는 옵션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저장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연결이 설정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이름으로 서브넷 1에다가 연결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콘솔로 들어와서 같은 명령을 다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접속되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니까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명령어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Database에서 WordPress DB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는 옵션들은 알아서 선택해 주시면 됐고요. 그리고 플래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왔어요. 가상 머신에 접속하셔서 실제 공인 IP 주소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 IP 주소로 접근을 해보시면 실제 WordPress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간단하게 초기화를 해줄게요. 한국어로 선택해 주고요. 사이트 제목은 써주시고 사용자는 저고요. 암호는 패스워드1234 이메일은 ab.com 검색해 진해서 차단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WordPress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가주시면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실제 WordPress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은 이렇게 되죠. 사용자가 공인 IP를 타고 들어오면 가상 컴퓨터에 설치된 WordPress가 응답을 하게 될 거고요. 이 가상 컴퓨터는 Azure Database for MySQL과 엔드포인트 설정을 이용해서 사설 네트워크처럼 연결을 할 수 있는 옵션까지 추가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상 머신과 MySQL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릉수 가상 머신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Azure Database for MySQL을 만들어 봤는데 얘가 플랫폼 에저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가상 네트워크 안쪽에다가 실제 Azure Database for MySQL을 만드신 게 아니고 Azure Database for MySQL을 만드실 때 가상 네트워크 선택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되는 서비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zure Database for MySQL과 가상 네트워크 간 엔드포인트 설정을 이용해서 사설 네트워크처럼 통신할 수 있게 적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더 학습해 보시려면 이제 마이크로스트 런에서 실제 학습해 보실 거고 보시는 것처럼 그 웹사이트를 VM에다 배포하는 방법 그리고 MySQL과 포스트글에 혹은 MariaDB를 실제로 학습할 수 있는 페이지 이렇게 두 개의 링크를 거래되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마이크로스트 런에 들어와 보셔서 실제로 학습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워드프레스를 구성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워드프레스에다가 보안을 조금 더 씌워서 조금 더 원활한 보안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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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